좋은 노래가 나오면 동호이가 그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힘껏 치면 할아버지한테도 돈을 줘야 된다. 나나 줘야 된다. 이만 하지말고. 10년 후에 해주고 10년 후에. 10년 후에. 동호아 사랑해. 동호아 사랑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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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무사히 끝내서 기분이 좋습니다. 팬 여러분께 한 말씀. 팬 여러분 저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로나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... ... ... ... ... ...